저 때 닌텐도도 막 그날 일을 쳤는데 닌텐도 줄 샀다고 뭐라 그러는데 문득 그 잘못은 엮여봐야 돼 그냥 큰일나지 얘기는 한 줄은 30살 아니야? 닌텐도 못지않게 명품 그거 면세점 그것도 엄청나게 줄 샀는데 그건 욕 안먹어요 그건 별로 욕 안먹고 닌텐도에서 그냥 욕먹은거에요? 그냥 일본이었어요 만만하면 그냥 그런식으로 싸잡히니까 우리도 진짜 몸살이면서 해야돼 어쩔 수 없어 부터컷 다 좋은데 너무 약해요 이거에 거의 한 10만원 들어갔을거 같은데 10만원 하신거에요? 지금 엔헤신지를 어깨에 샀는데 원래 있던거에요 다 어차피 다 합쳐보면 뭐 그렇게 주먹도 없으면 이거는 나오자마자 주먹시리즌에 한국가서 저 중학 고등학교 다 샀으니까요 벌크암이 한 5만원에다가 아 예 재난지원금이니까 그건 빼죠 저 손 하나가 ATG가 두고 그니까 예 손 두개면 손 손 바닥 두개면 ATG가 두개로 이거 이거 진짜 하하하하 거의 20만원 상상은 이 뭐라고 그러지 그 예 컨테스트를 하는 자세가 되어있어 이 주최자들한테 마음을 썩뜨게 만들어 존나 존나 이것저것 다 다 다 끌어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내가 너네껄 많이 썼어 그래 어 팔이 4개야 서머한팔 이야 아 상상은 컨텐츠를 일하는 자세가 되어있어 어떻게든 싸게 만들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한다 아유 다 재난지원금 덕분이죠 우리나라 정부 덕분이 딱 중성 자 친하게 지냅시다 아니 저 진짜 이거 재난지원금으로 다 사보죠 우리 집 앞에 있는 프랑그릇집 너무 감사해요 재난지원금으로 키트를 살 수 있어 우리는 매달 거기 사고 소고기 사고 뭐 다른게 먹을거래 사면 요즘 파이가 아끼니까 못사요 근데 밖에서 먹기에는 어머니와 어제 시킨 먹다가 아유 안에서 먹기 싫다고 맛있는데 아유 안에서 먹기 싫다고 근데 거의 안에서 먹기 싫다고 쇼만더가면 고깃집이 있는데 맛없는데 친척형이 고깃집을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재난지원금으로 국가를 낸기밖에 안 났는데 그니까 우리 집사람 그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다음에 예 단차세 레벨이 갑자기 폭풍해가지고 우리 우리 많아도 맨 고기만 응 제육 막 볶고 있고 진짜 제육밥 엄청 먹고 아우 쟤가 버거워요 밥 먹을 때 그리고 또 그 뭐야 맨날 닭도둑 응 그리고 또 그 뭐야 또 그 뭐야 또 그 뭐야 맨날 닭도둑 또 그 뭐야